얼굴만 보면 이름이 긴가민가한 캐릭터가 있습니다. 이 캐릭터도 그 중 하나인데요. 이 여성은 이명은 분홍토끼이며 현재 해군 중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. 해군에서 굉장한 미녀로 뽑히며 해군 대참모 추루와 의자매인 인물인데요. 연애의 유희에 정통하며 미인계를 써서 어떤 해적도 유혹해내는 특이한 해군입니다. 해군 측의 헨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검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검 콤피라를 들고 다니는 해군 대장 후보입니다.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이 캐릭터의 이름은 모모우사기 기온입니다. 감사합니다.